기사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축복하셨지 않습니까? 애미라고! 여보 나야! 알겠어? 여보세요? 가까운 분들을 갖다 하는데요 나는 대학교 교사이자 초등학교 교사다 심지어 학교폭력 방지 전담 교사다 이분이 내 아내다 여보세요? 어, 난데? 네, 주민센터에 가서 임감증명 하나만 내다 줘봐 너 한 30분 정도 앉아있다 갈 수 있지? 네 네 이야, 막 이혼하고 싶다 이대로 떠날 수 있습니까? 답변 회사를 해야지